이거 하나만 하자. 우리 선생님이 요즘 질의응답 게시판에 6월 평가원 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느낌의 이벤트를 하는데 내가 답변을 다 해주는데 되게 빈출되는 질문이 있어. 이건 내가 답변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요거야. 요 문제인 것 같아. 아이들이 시간 부족. 시험 볼 때. 계속 요 시간이 부족했었을 때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 이건 해결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이게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래.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제 푸는 순서를 고민해. 순서를. 그래서 뭐를 바꾸냐면 자꾸 순서를 변경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 요게 첫 번째야. 순서를 내가 바꿔볼까? 요 고민이야. 근데 이게 이 고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순서를 바꾸면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 편한 게 있어. 문제 풀다 보면 나는 엄매가 편해. 문제 풀다 보면 난 문학이 먼저 편해. 그러면 그 편한 거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급작스럽게 바꾸면 6월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럼 자기가 평소에 풀던 게 편한 거야. 그럼 요런 질문을 해. 시험을 보고 났더니 독서가 쉬웠어. 그럼 독서부터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왜 위험하냐면 시험을 까야 알아. 그러니까 봉투를 뜯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연습할 때 뭐 하는 거냐면 나한테 유리한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찾는 거는 나한테 유리한 걸 찾는 거야. 내가 읽기 편한 거. 그럼 봐봐. 요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독서를 먼저 푼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치약점으로 약한 게 과학기술이야. 예를 들면. 쌤이 그랬으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과학기술 너무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쌤은 과학기술이 너무 약했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구하느라. 과학기술이 약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이 없었어. 그럼 나는 얘가 나오면 쥐약이야. 그럼 봐. 어떻게 푸냐면 애들은 독서 먼저 풀지. 그러면 예를 들어 독서를 30, 뭐 예를 들면 40분 풀 거야. 그럼 가나 지문 풀어. 그 다음에 뭐 사회나 법 지문을 풀어. 경제나. 이제 과학기술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과학기술을 못하는데 과학기술을 풀고 있어. 이건 제일 나중에 가야지. 무슨 얘기했어? 이걸 제일 나중에 빼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서를 정의하세요 하면 이게 저절로 이제 무슨 관리까지 가냐면 시간 관리까지 가거든. 그럼 이거를 자꾸 일괄적으로 보려고 그래. 시간 관리하면 예를 들어 자, 문항을 25분에 푸세요. 혹은 30분에 푸세요. 독서를 40분 푸세요. 엄매화작을 10분 푸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얘기해볼게. 그럼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면 실제 문제 풀다가 엄매가 10분이 넘어가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무너져. 그러니까 이거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뭔 생각이냐면 내가 평소에 10분씩 맞췄다고 쳐보자. 근데 실제 시험을 보는데 15분이 걸렸어. 그치? 그러면 출제자는 이 시간을 맞춰서 낸단 말이야. 아이들한테. 그러면 한쪽이 어렵게 나면 한쪽이 쉽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게 15분이 오버가 됐으면 이때부터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서 5분을 줄일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실전 연습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푸는 게 아니야.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습 자체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은 이거를 그냥 딱딱딱 맞춰야 돼서 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분을 내가 쟀어. 근데 가나짐은 풀고 한짐은 풀었고 과학기술 남았어.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쥐약으로 못해. 근데 그거를 40분 안에 풀어야 돼. 40분까지 풀어야 돼. 그걸 먼저 풀고 있는 거야. 바보야 바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거를 놔두고 제일 나중에 가야 돼. 제일 나중에 가고 그 다음 나한테 편한 걸로 가는 거야. 이 순서를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유연하게 적용하는 거야. 그 적용 연습을 하려고 실전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할 거 아니야. 그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거든. 실제 시험 볼 때. 그러면서 시간 운용하는 건데 아이들은 이거를 딱딱딱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러면 이거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돼.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걸 연결하자.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부족해서 그래. 핵심은 정확도가 부족한 거야. 이건 내가 답변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글 읽는 속도가 느리진 않아. 내가 가르쳐보면 특히 학원이나 이런 데 가르쳐보면 치명적으로 글을 읽는 게 느린 친구들은 거의 없어. 대한민국 일반적인 평균 고등학생이라고 본다면 비슷하게 읽는단 말이야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느리냐면 내 답에 대한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야. 못 넘어가.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이랑 4번이 남았어. 항상 두 개가 문제지. 1번 치면 4번 같고 4번 치면 1번 같고 그게 문제잖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정확도가 바탕이 안 되면 시간이 안 주냐면 공부를 할 때 혼자 할 때는 헷갈리잖아. 느낌상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느낌상 때리고 넘어가. 그리고 맞추고 해설지 본단 말이야. 이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 시험날 때리고 못 넘어가. 1번 빵 치고 못 넘어가. 왜냐면 절대 못 넘어가. 왜냐면 알아 자기가. 하나 틀렸네. 대학 한 등급 내려가겠네. 이렇게. 그 다음 문제 또 헷갈리네. 또 내려가겠네. 이렇게. 그럼 의대는 일단 내려가겠네. 이렇게. 의대 날아갔네. 그 다음 약대. 오 날아가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못 넘어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제 선생님한테 물어봐. 시험날 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정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정확도를 만드는 연습 자체를 안해 아이들이. 그냥 치고 넘어가. 그리고 해설지 보고 이해했어. 맥락 이해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쥐약이야 공부할 때. 그러면 시험날 내답에는 확신이 없어져. 무슨 말이야겠어? 요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계속 정확도를 봐야 돼. 그럼 정확도를 보는 건 뭐냐. 정확한 근거를 찾았냐가 기준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국어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때 1차원적인 공부 방법은 지문을 보는 거야. 팩트 체크. 팩트. 근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공부하는 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조건 보는 거. 정확한 조건, 정확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아이들은 기준을 찾아. 객관적 정보를 찾아. 라고 하면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찾아. 수능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안 준다니까. 알겠지? 요거야. 요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공부할 때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면 정확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요거야.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자신감 있게. 그럼 잘 봐. 이게 연장이야. 이게 왜 중요해. 그럼. 평소에 연습할 때 이게. 6평 전에 뭐 하냐면 모의고사 본 거 있지. 그걸 싹 모아. 싹 모아서 정답률을 봐. 너가 틀린 거에 오답률을 봐. 그걸 꼭 봐야 돼. 그걸 꼭 보면 예를 들어 내가 틀린 것마다 오답률이 50% 이상이야. 절반 이상이 다 틀려. 라고 하면 시험날 어떨 것 같아. 나를 헷갈리게 하잖아. 이거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는 다 틀린다야. 이 믿음이 없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연결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내가 몰라? 그럼 다 틀리겠네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수능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모의고사 볼 때 육목 볼 때 그냥 가볍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면 대부분은 뭐 생각하면 망했다야. 다른 애들은 맞출 텐데야. 내 라인이 떨어지겠네야. 근데 공부가 명확한 애들은 보면 오케이. 다 틀리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해서 뒤엘을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안 힘든 거야. 시험 볼 때. 이런 경우 해왔을 거야. 비문학 하나 읽었더니 안 돼. 또 읽었더니 또 안 돼. 오? 이렇게 돼. 멘탈 이렇게 나가. 그게 어려운 수능이라니까. 그게 어려운 수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읽었는데 안 잡혀. 그러면 다 죽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읽었는데 또 안 읽혀. 와 이 시험은 다 죽었네 이거야. 그럼 그때는 두 지문 날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확신이 없단 말이야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한 오답률을 점검하는 연습 자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정답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공부는 무조건 자기 확신이야 그래서. 그러면 수능 날을 떠나서 육모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보는 순간에서의 믿을 건 자기밖에 없는데 너희는 너희를 못 믿어. 근데 어떻게 시간이 줄어. 절대 못 줄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평소 공부가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야. 평소에 정확도 있게 딱딱딱 푸는 연습해야 돼. 시간 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풀고 나서 피드백하면서 정확도를 맞춰가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자꾸 뭐만 하냐면 시간 내에 푸는지만 착각을 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건 안 올라. 절대로.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의 오답률을 잘 봐. 그러면 틀린 게 위주로 주로 막 60% 틀렸어. 70% 틀렸어. 80% 틀렸어. 그런 거 위주로 틀려. 예를 들면. 근데 막 갑자기 내가 정답률 오답률 20%밖에 안 되는데 틀렸어. 그건 실수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해. 아 결국은 내가 모르고 내가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는 다 모르는구나.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해 됐어? 그거를 확인해. 그래서 자기 확신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필요해. 시간 내에 풀 거면. 됐어? 그리고 얘기했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1등급 컷이 80점 대 중후반이야. 좀 어려우면 중반이잖아. 근데 이게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때도 얘기했지만 수능이 이랬단 말이야. 수능이 이랬는데 3월 모의고사도 똑같이 나왔잖아. 점수가. 근데 문제가 수능보다 얕단 말이야. 3월 모의고사는. 근데 등급 컷이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 비슷해. 수능이랑. 그럼 그 얘기는 뭐 하냐면 재수생이 붙어도 붙어도 성적 상승이 안 올라갈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문제가 쉬웠는데 성적이 똑같잖아. 작년이랑. 그럼 작년만큼 어려웠을 때 재수생이 붙으면 더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5월 모의고사처럼 풀면 알잖아. 너무 쉬운데 이게 느낌이 오잖아. 그 느낌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10명 중에 9명은 두 질문을 못 읽어. 등급 컷이 말해주잖아. 70점 때 중후반이 2등급이잖아. 그럼 두 질문 날리면 80점이잖아. 비문학 짧은 거 날리면. 근데 안 틀리잖아. 어휘는 맞추잖아. 어휘도 틀릴 수 있지. 가끔.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거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 과정이니까 어차피 80점 때 중후반이면 한 질문 날려도 1등급 나와. 알겠어? 그렇다고 공부할 때 좋아. 올해 수능 어려울 거야. 무조건 한 질문 날려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날려도 된다고. 날려도 되니까 푼 걸 다 맞추라고. 푼 걸 다 맞추면 등급은 보장된다고. 근데 푼 것도 틀리는데 속도를 왜 고민하냐고.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정확도를 보세요. 요공부에요 요공부. 이해됐지? 내 수능 볼 때 나는 워낙 그 기억이 강력해서 수민을 고백에 수능 보러 갔으니까 워낙 그 기억이 강력해서 나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다 기억나고 보다는 아직도 10년밖에 안 지내서 내가 과학기술을 못했다고 그랬잖아. 이거 기출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전향력이 있어. 전향력. 예를 들어 미사일 쏘면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내가 본 수능이야. 실제로 내가 본 수능이야. 근데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다 풀었겠지. 풀다가 과학기술 만났겠지. 안 본다니까. 쌤은 안 보고 넘어가. 안 보고 넘어가서 고전시가에서 내가 시간을 엄청 많이 줄였어. 2분 만에 풀었어. 고전시가를. 그럼 3분 벌지. 3분 벌잖아. 그거를 쓰는 거야. 한쪽에 모으는 거야. 이렇게. 문학을 25분 만에 풀어야 돼. 굳이 25분에 맞출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25분 만에 풀어야 될 건 20분 만에 풀었어. 그럼 5분 어디다 쓰는 거야? 과학기술을 쓰는 거지. 그럼 과학기술을 원래 내가 15분에 놓고 풀었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는 과학기술을 몇 분 풀 수 있어? 20분 풀 수 있지. 나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야. 과학기술이 안 익혔을 때 대비를 끊임없이 했다고. 그럼 20분 남았을 때 글을 읽었잖아. 이거 내가 다 이렇게 읽었다고. 첫 단락 읽지. 잘 봐 이거.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비문학 풀 때 과학기술 풀 때 제일 첫 번째로 집중했던 문제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읽겠지. 그럼 내가 실제 하던 모습이야. 첫 단락 읽고 기준 잡았겠지. 그리고 선택지 보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소거할 수 있는 거 다 찾아. 소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읽어. 다시 찾아.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왜 맞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단순 팩트를 내는 게 아니라 각 단락이나 글의 논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문장만 끄집어낸다. 그랬지. 그러면 얘 서론 잡은 상황에서 읽지.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이거 한 번 더 읽지. 그러면 논리적 흐름은 딱딱 떨어진다. 수능은. 그럼 여기서의 문장 자체가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3단락 읽어. 4단락 읽어. 이러면 주제가 잡히면서 풀었어. 내가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수능이 이렇게 해봤다고 선생님이 실제로. 난 이걸 끊임없이 연습한 거야. 그래서 평소에 연습한 대로 시험날 나오는 거야. 그런데 평소에 연습한 것과 다르게 시험날 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어. 다 틀린단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실제 전학력 지문이 어려웠을 때 당시. 그래서 전자출을 돌렸더니 파리에서 이렇게 돌아. 웅웅 돌아 그거. 그거 오답십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문제 5분 고민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뭔 생각하겠어. 나를 5분 고민하게 만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럼 얘 틀려도 1등급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맞췄으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서 틀려도 돼. 그런데 요즘 애들은 몰라 헐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지? 만점이 목표가 아닐 거냐. 상대 평가니까 남들보다 덜 틀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덜 틀리는 고민을 해야 돼. 다 맞추는 고민이 아니라. 요새 알겠어? 오케이? 그거는 평소 공부할 때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시간 줄이는 거로 고민하지 마라. 알겠지? 시간은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정답 칠 때 빵 치고 넘어가고 빵 치고 넘어가고 빵 치고 넘어갈 때 그 자신감이 필요한 거야. 이해 됐어? 오케이? 다 됐지? 오케이? 됐죠? 자 지금 보시고.